박계 대표 주요 인사 비표를 여기서 받고 이쪽에서도 보도 입장카드 확인증 유조 유공자민 유조 비표받는데 비표를 받는 지 안 받는지는 몰라요 비표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서울에서 왔어요 우리가 어저께부터 와가지고 여기를 참석하겠다고 어저께부터 와가지고 자고서는 아침 일찍이 왔는데 미리 얘기가 했었어야지 인터넷에 다 떼었다고? 우리가 먹자는 몰라 인터넷에 떼어도 예정이에요 그럼 뭐지? 아 이제 시기 좀 찍자고 제가 대신 못하고 있습니까? 여신은 안 짜고 들어와 아 연락을 해 연락을 해 아 동원인 동원인 아 동원인, 동원인 아, 기장연로가 기장이 3번이 있어요 동원인이 4번이 있잖아 아 예 좀 들어봐봐요 올팔이랄 때 외신 기자가 아 쓰레기통에서도 꽃이 피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딱 되니까 아 역시 코레아는 쓰레기통이었구나 이랬대요 환경심에 난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빛빛까지 있는데 왜 왜 빛빛까지 있는데 왜 왜 빛빛까지 있는데 아 왜 빛빛까지 있는데 왜 빛빛까지 있는데 뭐 자연치다고 이래 저래요 자연치다고 아 잔면 이게 빛도어 같으면 이러면 치라고 방송 한번 해야지 안철수 내려가고 어디가네 뭐든 하면 방송을 싹 켜고 맨 방송마다 기자들도 문제라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잘 안고 기자들이 장인으로 올려야지 뭐지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기레기라고 한 거예요 쓰레기를 해갖고 기레기라고 한 거예요 기레기라고 한 거예요 그게 효과도 없는 거야 짜리 효과도 없다는 어디서 오셨을까요? 어디서 오셨을까요? 우리 집에서 왔어요 서울이요? 우리 집에서 왔다니까 여수에서 왔어요 기자들이 기레기 소리 안 들으려면 이런 불만들을 언론에다 알려야 된다 이 말이요 이런 거를 그게 기사지 안철수 하나 찍고 문재인 하나 찍고 이런만 맨날 그런 거만 정말 찍어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걸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하라고 하면 안 남녀들이 있어요 올팔의 주인은 광주 시민들이고 민주 시민들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흩득하게 하는 거는 이런 게 제 필요해야지 이런 거를 야 그거 아니 이게 초가 있어야 불안자들을 현충이라도 막아야지 대전 수익들 그렇죠 막아야 까뇨 대전 안 막아요? 안 막잖아요 뭘 막아? 너무 얼마든지 사토랑이 그러니까 그만 막는 거야 국무총리가 지은 죄가 많아 혹시 누가 테레라도 할까봐 이렇게 막는 거야 지금 국무총리가 맞아 죽을까봐 우리 같은 사람 많이 웃긴 아저씨 생활을 뺏기다는 거 우리가 많이 웃긴 아 그러니까 자기들 모청구가 죄 붙지 말아야지 겉으로는 죄가 안 들어갔지만 뭔가 찌리는 거 있으니까 못 들어가면 하는 거 아니야 혹시 테레라도 당할까봐 지금 뭐 됐는데 아니 왜 그래 나이 차려 참여했습니다 나이 차려 아무튼 첫 전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실은 안 돼 참 전진은 백당한데 방송에서 뭐 여기가 뭐 다운의 질환을 망설여가지고 국민들 이렇게 매금치치다 나오겠더라고 아무도 추천돼요 재원이자 scenen은 안되잖아 다운의 질환을 망설여지 tte 이리와 총리의 행사입니까?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? 산부교인을 위한 행사입니까?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? 안 그렇습니까? 이즈은 원을 두 걸까 봐 경호하고 나라에게 경호를 해 주는 거예요 다 지나 봐 죄를 많이 넘들어 종은 항상 해 갈때까지 아니 지금 일단 우리 고위사회에 공유하는 게 있어. 아무래도 고위사회 안 돼. 어느 날 아무것도 없이 사정계약자로 불러 한다는 거 아니니까. 사정계약자 든 사람들 다 권력인 것 같다 아니야. 가해자도 아십니까. 권력이 신혼된 거 아닙니까. 권력이 신혼된 거 아니니까. 권력이 피해를 갖다 한다는 거. 우리 진짜 권력인 것 같다니까. 그건 잘못은 아닙니까. 가해자가 아니고 회의가 갖고 있는 건이 어떻겠다는 거니까. 이 문제는 고위사회에서 가지고. 전국에서 붙이고. 미국도 붙이고. 고위사회 단체도 붙여있다. 이런 사람들까지. 권력이 신혼된 거 아니냐고요. 권력이 신혼된 거 아니냐고요. 한국방송? BJ? 거기 민중이 거기 의미를 누가 안 냈냐고 말이요. 저 권력을 하지 않더라구요. 민중이 필요한 것이 오일파 거기 기념입니다. 그래서 어차피 그냥 깨고. 가해자가 안 했냐고 말이요. 내 말은. 잘못하면 안 했냐고. 아니요.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됐으면. 홍보를 하든지. 이미 들어올 수 없다. 사전에 예약하라 라고 홍보를 하든지. 홍보도 혹시 갑자기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.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. 나 하루 이따 버릴 거 이따 왔는데. 어쩌란 말이에요. 홍보를 했었단 말이죠. 잘못이에요. 내가 저 입장에 이해할 수도 있어. 쟤네들 공방에서 다 못 들어간다.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. 홍보를 충분히 하든지.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. 피해자가 못 들어오고 가해자가 안해. 넉넉하게 앉아. 그 생일이 안 망했어요. 그 생일이 안 망했어요. 그 생일이 안 망했어요. 근데 어디서 알아요. 나 뽑먹고 다 청해보고. 조작받다는 거. 개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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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청해마다 죽을 일도 있나요. 무서운 거요. 무서운 게 있나요. 다행히 온 사람과 군수 바꾸는 사람이 있나요. 무서운 거 한다고. 무슨 거 한다고. 진짜 무서운 거 그런 거 같아. 정말 당연히 할까봐. 국무총리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. 혹시 퇴근하러 할까봐. 겁나도 못 끝나게 하는 거예요. 제주도는 안 애들이. 지금 제주도는 다뤄가야죠. 말 안 돼. 생각하마. 왜. 말 안 되지. 말 안 되지. 우리는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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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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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성과 상식을 통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이성과 상식이 통한 사람이란 말이오 어떤 가이들 아니여? 가이들 아니여? 가이들 아니여? 자, 들어가실래요 하나 둘 셋 아! 지나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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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어면 할거야! 행동을 해야지 이불어면 나불어면 뭐해? 민지사일 지나무! 말거면 뭐해? 와 한번 가사지 지나무! 최강정 최강정 살기 지나무! 다 들려야 돼요. 어떤 사일도 안 했고, 피자 죽겠다. 대단해. 지금 이 사일도 안 했고, 피자 죽겠다. 지금 이 사일도 안 했고, 상식 돌사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? 상식은 이제 돌사에 만든 거 같다는데, 상식은 이제 돌사에 만든 거 같다는데, 왜요? 상식은 이제 돌사에 만든 거 같다는데, 정의 안 먹었어. 정의 안 먹었어. 그 얘기 아니고, 한 사람 얘기하고 조용히 합시다. 그 사람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, 그래야 카메라 뒤자한테 영상으로, 우리 끼지 제대로 전달됐지. 막 우왕장 망공받고 해버리면 돼. 정말. 공부를 샀다는 말이야. 우리 전부가 열 받았다. 우리 전부가 열 받았다. 사이트가 안 했고, 피자 죽겠다는 말이에요. 오늘, 오늘 이러한 행사에, 오늘 이러한 행사에, 왜 사겨내. 먼저 홍보 활동 없이, 홍보도 없이, 멀리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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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북계에서 벌린 행사를 벌려고 왔는데, 이 행사 조관은, 도장도 못하고, 가게 되겠고, 정말, 오늘 민주화를 비교해서, 이 놈들이, 이 놈들이, 이 놈들이, 그냥, 여기서 뭔가 행사 안으로 벌려고 하는데, 어디 놈들이, 그냥 가지고, 이 놈들이, 이 놈들이 많지 않아서, 정부 요인들, 뭐, 정리를 빌다. 정리를 많지, 이 오이파를 빈 줄 아, 전략적으로, 정치적으로, 이런 명의 형님들이, 국민들과 원망을 삼고, 대려를 다 삼아 봐, 못들게 경호를 된 줄 알아. 나라에서,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? 이거 아닙니까? 네. 그렇지 않고 문명에서 우리가 합니다. 백성님은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사실이에요. 지금 시대가 안하는 시대인데 누구도 여기도 차별화 시켜가지고 누구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. 한 번에 누구를 안 들어가고. 누구를 안 들어가고. 장인은 장인을 안 먹었죠. 장인을 안 먹었다고. 장인은 안 먹었죠. 왜 장인은 안 먹었죠. 우리 철이 또 안 먹었죠. 차라리. 장인은 안 먹었죠. 장인은 안 먹었죠. 뭐하러 이 많은 장인 조건인력들을 데리다 놓고. 낙지 않으려고요. 이거 안 쓰던 님이. 뭐했다 능자. 뭐 버려야 이거. 장인은 자기 집에. 에코 가겄소. 여기가 우리 집인데. 처자식이 묻혀있고. 동생이 묻혀있고. 친구가 묻혀있고. 다 있는데. 여기서 우리 에코델팀 꼬마 있겄소. 안 보여. 근데 왜 못 들어가게. 손님을 맞아들이고. 손님을 맞아들이고. 손님을 맞아들이고. 이런 법을 만들게 누구에요? 누구를 안하러. 죄짓이 많으니까. 안식하더라도. 왜 총리가. 요리 들어가지. 쌀밥이 있지. 저쪽으로 들어가자. 그만이요. 아니. 세대님한테. 같이 가면. 아니요. 노래 노래. 아니 이게. 사장님. 뭔 일을 해가지고. 뭐. 우리. 뭐. 지금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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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여전히 오는데. 누군가요. 여전히 오는데. 우리가. 누군가요. 여전히 오는 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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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말이 마 같은 일을 해야지. 여기가. 여기를 오는데. 우리가 왜. 누군가를. 요리가. 진짜. 왜 우리가 여기를. 우린다. 허락을 받아야 되냐고. 장면까지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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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. 극장으로. 아. 아니. 아니. 밥 먹고. 술 퇴근히. 아. 아니. 그 다음에. 형평상, 혐의 구간 저번이가 못 돌아다가 시작하면 한편은 무거워 이리자나죠. 그리고 개인의 지나서, 상당현간 호설들도 갑자기 이게 되느냐고 장점에서 확신되는 9명으로 볼 때 언제 따라 말입니까? 됐지마, 왜 정лей은 하죠? 자, 진만 잡아요. 죽어야 이게! 진짜 잠깐만 기다리세요. 뭘 기다리고? 기다려야 세는 거예요? 아니, 진만 기다리세요. 김성현아 원장님이 진짜 기만하냐고. 아니, 정말 기다리세요. 기다리면 들어가는거야? 왜그래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마지막으로 기다리는거야? 지금 다 계신다! 너가 저만해! 나한테 걸린거야! 말해줘야 돼! 황교 행위에 의해 복받게! 왜 이렇게 지워줘? 방치인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? 왜 이렇게 지워줘? 왜 이렇게 지워줘? 아니 누가 때린 미친분방 말이야. 누가 때린다고? 당신이 나의 엎드린 문자한테 누가 때려. 이런 말이 다시 뜯던 심이 붙이는 거야? 심이 붙이는 거다고? 정국야! 정국야! 유병규 씨 여기 온 참배 교수들한테 시민을 좀 안하고 마음이 좋아서 웃는 사람들이 아니야? 아니 웃기를 치면서 말이야 오히려 하는 이야기가 치지 말라고? 정국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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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호와! 그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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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셔! 그리워! 그리워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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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해주세요! 우리 천하겟이 다음 사식에 대한 직수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! 그러니까요! 끝났잖아요 지금! 끝났으니까요! 누군데 다 빠지면 범죄가 있을 거예요! 저분 땅 문이 되죠! 저분 땅 문이 되죠! 저분 땅 문이 되죠! 저분 땅 문이 되죠! 저희도 하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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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직전이 없어서 서울에서 어디서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왜 미국에서 이렇게 해 놓고 저희도 하죠! 저희도 하죠! 딱딱 오면 들어갈 수 없지 저희도 안 하죠! 그만해! 사기만 해봐. 과연 할 일을 하죠! 나는 다행히 안 하죠! 이런라 이왔의 휴운의 역량을 나라澤 나라에 광고가 대신 안 하죠! 나의 예정만 하죠! 전통하는지도 아무도 안 하죠! 전통하는지 한장이죠 하나님은